매지션 이주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무시무시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관객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둘이 안 친하죠? 네, 전혀. 안 친해요? 알겠습니다. 어찌될까 짜고 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무시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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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죠. 한번 만져보시죠. 예, 아프죠? 엄청 아픈 무시입니다. 일반 무시예요. 무시 있고요. 일반 종이컵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렇죠. 만져보시고요. 이상이 없죠? 그렇죠. 이상이 없는 종이컵. 넣고 놓고요. 넣고요. 살짝 거위를 멀리하셔서 이렇게 제가 뒤돌았을 거니까 관객들도 모르게 혼자만 알게 이걸 이렇게 섞어주시면 섞어주시면 제가 이걸 이렇게 멋진 매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섞어놔요. 섞어놔요. 잠깐만요. 네,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완벽하게 섞어주세요. 네, 다 섞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술을 할때는?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가 날라갔고요. 동시에 같이 두 개가 날라가 버렸는데 두 개 빼고 일단 두 개가 남았는데요. 둘 중에 쓸리면 어떡해요? 119이신 거예요? 네, 일단 119 전화 전화기 꺼내 놓으시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컵에 역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